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.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 마지막 페이지를 아끼며 지형이 막을 내리죠. Hey, 괜찮지만은 나라 이 표 마주한다는 것. 오늘은 있던 우리의 언제 있던 내 일이 없다는 것. 아프긴 해도 우려 습상죽가 독만 있게. 널 사랑했던 상파두 어느 날이 고르 되세요. 나 살아가면서 그 금식도 르기요. 그 안 내가 있다면 그 금융 중본에. 사랑을 했다. 놀이가 많아. 지우지 못할 지역이 됐다. 보나운 멜로드라마. 괜찮은 평화. 그 금융 됐다. 너 사랑했다. 사랑한다.